고전과 윤리 2단원, 인간다움으로서의 인의 마음과 실천, 공자의 논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자의 논어 속의 핵심 사상인 인의 담긴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인의 뜻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다움, 그리고 사람다움의 실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공자의 핵심 사상은 바로 인입니다. 공자의 사상은 우리는 인의 사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유교의 핵심 사상이 되는 것이 공자의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교윤리를 인의 윤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이라는 글자는 논어에서 100회가 넘게 나올 정도로 공자가 강조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인이라는 개념에 대한 확실하고 정확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는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나 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에 따라서 그 뜻을 각각 알 수 있게끔 그 제자의 능력과 그 제자의 처지와 그 제자의 상황에 맞춰서 각각 다르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인이라는 한자를 한번 봐보면요. 인은 사람인자와 두이자를 합해놓은 것입니다. 사람인과 두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한자가 어질인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덕목 또는 그런 관계에서 필요한 자세, 이것을 의미하는 것을 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사람 사이에 도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을 의미하고 매우 다양하게 100회가 넘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 모든 답변들은 결국 인이란 사람다움이다, 사람다움의 이치다 라는 결론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자, 사람다움의 이치, 사람다움의 자세, 이것을 우리 모두도 다 잘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인은 우리가 사람다움이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논어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들이 나와 있는데요. 인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인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뒤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서고자 함에 남도 서게 하며, 자신이 통달하고자 함에 남도 통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 내용이 논어에 인의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고 우리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결국 인이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이라고 공자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잠깐 한번 떠올려 볼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디 사람을 사랑하는 일만이 우리가 목격할 수 있던가요? 세상에는 여전히 부도덕한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공자는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이렇게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나의 내면의 도덕성, 내면의 도덕성, 즉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다움인, 즉 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다움, 그것을 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내면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각각 내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발휘한다면, 이 사회 내에 혼란이 멈춰질 것이라고 공자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현하는 것, 나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이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내 부모,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에서부터, 그 자연스러운 사랑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넓게 넓게 넓혀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공자는 주장했습니다. 내 마음 속에 드는 기본적인 사랑의 감정을 더 넓게 확장시켜 나가면, 우리가 사는 이 전체의 공동체가 보다 더 도덕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공자의 기본 입장인 것입니다. 가까운 데에서 멀리로 확장되어 가는 사랑의 마음을 사람을 넘어서 동물, 식물, 우주 전체에 베풀고 적용해야 한다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이런 인의 마음이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모두에게 보편화될 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보다 더 나은 도덕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논어의 2인편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람다운 사람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능히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인간 내면에 있는 도덕성인 인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판별할 줄 알고, 능히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신의 본성 속에 있는 인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렇게 나의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멀리로 확장해 가는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분별적이고 단계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인의 뜻을 두면 악한 짓은 없게 된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은 각기 그 부류에 따른다. 잘못을 보면 곧 그의 인함을 알게 된다. 도리에 맞는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진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진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나는 내 안의 인을 잘 발휘하면서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성찰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몸소 인격수양을 위해 배움에 힘쓰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인을 실현하기 위한 학문탐구의 자세를 위인지학과 위기지학으로 구분해서 설명했는데요. 위인지학부터 한번 봐봅시다. 위인지학에서의 위는 할위, 사람인, 그러할지, 배울학자입니다. 위인지학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학문, 그리고 세속적인 명예나 남의 칭찬을 듣기 위해 하는 학문을 뜻합니다. 학문을 하는 이유 자체가 외부적인 평판이나 아니면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자세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위인지학은 할위, 자기기, 그러할지, 배울학자로 자신의 수양과 발전을 기초로 하는 학문이고, 내면의 도덕을 완성하는 학문, 즉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 배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공부하고 있나요? 학생의 기본은 배움이지요. 배움이란, 그리고 학습이란, 나 자신을 보다 좋은 나로 만드는 과정이자, 스스로의 인격을 위해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배움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보다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 자체로 수양하는 과정, 그것이 배움의 진정한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보다 깨닫고, 오늘부터라도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할 때, 위기지학의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간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도덕성, 사랑의 마음, 즉 사람다움을 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각각 개인의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 내면의 덕, 즉 인을 모두가 실현하여 더 넓은 관계까지 확장하며,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 안의 도덕성인 인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배운 내용의 확인학습입니다. 괄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개념은 무엇일까요? 공자의 제자인 번지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자는 답변하였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공자의 제자 자장이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자가 답변하였습니다. 천하의 다섯 가지를 행할 수 있으면 이것이라 할 수 있다. 공손함, 관대함, 믿어움, 민첩함, 은혜로움이다. 공손하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관대하면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고, 믿어움면 남이 이를 맡기고, 민첩하면 공을 세우고, 은혜로우면 남을 부리기에 족하다. 자, 괄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개념으로 정답은 바로, 인입니다. 자, 다음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개념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의 인격수양을 위한 학문을 이것이라고 한다. 정답은, 네, 위기지학입니다. 공자는 자기 자신의 인격수양을 위한 학문을 위기지학이라고 표현하고, 나 자신을 완성하고 만들어가는 배움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인의 덕목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어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